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광화문 월대 주변 발굴 조사 현장을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발굴 조사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 전차 철로와 조선시대 6조거리 주요 관청과 관련한 유구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과 주변 역사 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문헌 자료, 시민 의견을 추후에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에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